네 안녕하세요! 용형 공부관 관장 임재국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모임 클럽이 있습니다 휘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휘소회의 멤버 중에 대표로 1월 공부관 임상철 관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휘소회는 2016년 6월달 8명으로 구성되서 시작된 동호회입니다 서울 경기권으로 해서 각 보장 관장들이나 사범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안녕하세요. 좀 어떠셨나요? 저는.. 실력이 다들 엄청나신 것 같은데요. 많이 배웠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많이 배웠고요. 오랜만에 이렇게 관장님들이랑 하니까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수련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요. 많이 배웠습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임진규 관장님이랑 만날 거사만 좀 어떠셨어요? 임진규 관장님이 관장님이 되시고 나서 중단이 엄청 세졌습니다. 전에 같은 경우는 선수라서 칼을 많이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칼을 중단을 잘 잡고 하듯이 있더라고요. 그게 들어가니까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. 오늘 계련을 좀 해보셨는데 다들 실력이 어떠셨나요? 다 여기 단수도 높고 수련 기간도 긴 사모님들이라서 한 분 한 분 다 어려웠습니다. 그럼 임진규 관장님은 좀 어떠셨나요? 임진규 관장님은 엄청 중단이 바르고 빈틈이 없고 엄청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어려웠습니다. 여기서도. 여기서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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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